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수사를 받던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상임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전주시검 등에 따르면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베트남과 중국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만나고 이메일로 시민단체 동향 등 국내 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국정원과 경찰이 전주와 제주 지역의 진보 진영 인사 8명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습니다. 하 대표와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벌였다고 반발해 왔습니다.